켄스톤 R218 이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본 내용에서 에디파이어 MR4와 나란히 비교도 함께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켄스톤은 중국 회사인데요. 이 R218은 F&D 시절 구형이고요. 지금은 그냥 켄스톤이 되었죠. 전형적인 PC용 2채널 스피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절 요약으로는 가성비는 저가용 모델 중 구형이 결국엔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성형 픽셀프이고 PC 스피커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경에 신품이 한 3만원 5만원 정도 했던 기준이고요. 비교를 제가 이후에 할 내용이 MR4 에디파이어하고는 한 두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성향은 저가용 PC 스피커이지만 기존 PC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악한 음질 수준을 벗어나서 책상에서 큰 욕심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소리 나고 좋은 소리 느낄 수 있고요. 답답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정석 세팅이기 때문에 참 두루두루 지금까지도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낮은 가격에서 좋은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만원 정도도 비싸다,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싸구려 스피커 쓰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 같은 분들이 좀 저렴한 거 쓰신다면 선물용으로 장터에서 한 2만원 정도 중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칭찬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음질 뉘앙스 정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음질 뉘앙스 정도 유닛 사이즈는 트위터는 0.5인치인데 이게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하나요? 저렴한 타입의 유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소리 들려주고요. 우퍼 유닛의 경우는 4인치 플레인지 타입으로 사용이 됐다고 사양상에 보이네요. 그거 역시 고급 유닛이 아닙니다만 충분히 좋은 특성을 가진 낮은 가격대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R218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낮은 등급을 유닛을 사용하면서 저역을 끌어내리려고 크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상해지기가 좀 쉽거든요. 조절로브나 이런 편의성은 없어요. 전원 스위치도 뒤에 있고 측면의 볼륨, 고역, 저역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원이 뒤에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에디파이어 MR4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비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켄스톤이고 오른쪽이 에디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트위터 성능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유닛의 등급에 따른 차이가 꽤 나고요. 우퍼 유닛에서도 결국엔 켄스톤이 조금 더 저렴한 유닛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 에디파이어 MR4는 조금 더 둔중한 느낌이 들고 더 내려가는 느낌, 양감도 더 좋은 느낌을 보여주지만 약간 이 가격대에선 약간 욕심을 살짝 부린 게 아닌가 하는 미묘한 아쉬움 정도 저에게 약간 많이 울리는 곳에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영상에서도 사이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제가 유퍼 유닛을 한번 두드려도 봤습니다. 그래서 두드려보면 이 느낌 자체가 조금 더 경쾌하거든요. 켄스톤 쪽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에디파이어와 켄스톤을 비교를 한 포인트로 적어보면 228이 좀 더 큽니다. 그런데 무게는 MR4가 더 무겁습니다. 디자인 켄스톤은 R228은 정말 저가형 느낌이 물씬 나고요. 에디파이어 MR4도 결국에 저가형인데 그래도 그나마 전면이 플라스틱 배풀이라서 저가형이지만 그래도 좀 더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고요. 소리는 R218은 가볍고 경쾌한 사운드, 에디파이어와 MR4는 저역 중저역이 조금 더 중역대가 조금 더 튼실하고 고역도 약간 특성이 세밀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능은 둘 다 없는 기종입니다. 그냥 아주 순수한 PC 스피커 2채널이고요. 에디파이어 MR4는 그래도 전면에서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고 사운드 모드 두 종을 가지고 있다. DAC라든가 블루투스 다 없습니다. 충고 시세는 켄스톤 2만 원대, 에디파이어 6만 원대 정도가 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에디파이어를 비교를 떠나서 켄스톤 자체의 약점 포인트를 좀 찝어보면 결국에는 보다 발전된 현재의 가성비 스피커들에 비해 밀리는 사운드라는 게 좀 분명합니다. 에디파이어 MR4보다도 결국에는 등급상에서 한 칸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가격차가 또 두 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입은 단종됐기 때문에 중고밖에 없고요. R770 빅지라든가 켄스톤이라든가 이런 데 다양한 대체품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등급을 한 칸 올리면 8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를 보느라고 하면 보노보스 H1도 상당히 좋은 데 한 에디파이어 MR4를 제가 비교했으니까요. 리뷰도 했고요. 프리소너스 2, 3.5 이 정도가 굉장히 10만 원 전후대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가장 잘 나가는 PC 스피커들 중에 하나인데 이 10만 원 이상을 쓸 거라고 했을 수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런 스피커들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오디오적인 부분에 아주 큰 관심은 없고 혹은 서브라든가 서브라든가 서서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켄스톤과 같은 왕년에 잘 나갔던 현재의 보노보스 에디파이어, 프리소너스 같은 기종들도 딱 5년, 10년 지나면 딱 이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추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매력적이라든가 고급스럽다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 많은 기종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켄스톤, 에디파이어 MR4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노보스든 프리소너스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되고 확실히 비싸게 가시거나 블루투스 일체형 스탠드 타입 이런 식으로 가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결국에 아리나 이아나팔의 또 다른 특징은 밀가루 떡볶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토핑에 토핑은커녕 파도 없는 국물로만 성부하는 엄마선 떡볶이 같은 떡볶이 있잖아요. 싸고 근데 맛이 되게 나오는 딱 그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타입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떡볶이 매니아인데요. 그런 맛도 즉석 떡볶이 만 몇 천 원짜리 이렇게 했을 때도 애매한 곳 가면 저 엄마선 떡볶이 2천 원짜리한테 저 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또 여기서 받기도 합니다. 저의 평가는 재미로 보는 겁니다. 빛불렀습니다. 스피커블루이고요. 별도로 아래 링크에 에디파이어 MR4와 켄스톤 218의 비교 일반적인 음원으로 간단히 해본 것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추가로 아래 고정 덮고요가 정보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